안녕하세요 여러분 꼼나나 박재혜입니다. 저희가 9월 4일 5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8명의 패션 디자이너들이랑 하이 서울 패션쇼 헤어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. 메이크업은 뉴욕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성희 팀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어는 저희 꼼나나 팀에서 하게 되었어요. 8명의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패션쇼 바로 시작할게요.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오늘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고생한 만큼 더 힘드니까 오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재밌는 머리들을 많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이런 자리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. 너무 뿌듯하네요. 즐겁고 첫 출장인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꼼나나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성희입니다. 이번에 꼼나나랑 같이 이렇게 하이소홀 패션쇼를 다 맡아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너무 멋진 헤어를 해주셔서 메이크업이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같이 많은 콜라보 기대합니다. 꿈나나 화이팅!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진짜 이틀 동안 제가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저희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했고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. 안녕!